경상북도는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바닥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100여 명을 불러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방법과 재난 유형별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훈련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경북에서 바닥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은 병원과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119곳이 있습니다. 경상북에서 바닥 면적을 공유했습니다.